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같이 수심결을 공부하게 된 정심사 주지중현 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수심결 본강의에 먼저 들어가기 전에 수심결의 저자인 보조국사 진울스님과 스님의 저서인 수심결을 간략하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국사 스님은 1158년 탄생하여서 1210년 3월 27일 열반하셨습니다. 스님은 우리나라 선종의 중흥조로 속가의 성은 정시, 자호는 모구자, 시호는 불일 보조국사, 타포는 감노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위국사를 조계종의 종조로, 보조국사 진울스님을 조계종이 나아갈 바를 분명하게 밝힌 중천조로, 태고국사 보우스님을 조계종을 증흥시킨 중흥조로 모시고 있습니다. 스님은 태어날 때부터 병약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깊은 불심으로 병이 나와서 8세의 종희선사에게 출가하였습니다. 무신정권 당시 스님은 지리산 상무조함에서 수행을 하시면서 대해보각선사의 의록인 대해의록을 읽고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송광산 길상사로 거처를 옮기셔가지고 11년간 대중들을 지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명을 조계산으로 사찰명을 정해사로 고쳤습니다. 스님은 1210년 3월 27일 법상에 올라서 법을 설하시고 주장자로 법상을 세 번 친 뒤에 천가지, 만가지가 모두 이 속에 있다 라는 말을 남기시고 법상에 앉아 입적하셨습니다. 스님이 활동하시던 12세기, 13세기의 고려불교는 안으로는 성과 교가 극심하게 대립하고 밖으로는 성과의 기강이 무너져서 불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스님은 타락한 고려불교를 바로잡기 위한 운동을 펼쳤으니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정해결사입니다. 스님은 불교가 세속의 일에 휩쓸려서 타락한 것도 성과 교가 싸우는 것도 모두 마음 닦는 일을 철저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파악하였습니다. 정해결사의 정은 선정의 정이고 해는 지혜의 해입니다. 그러니까 정해결사는 이름 그대로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는 결사입니다. 스님은 선의 입장에서 교를 융합하였습니다. 스님은 마음이 곧 부처라는 선정의 가르침과 모든 것은 불성이 드러난 것이라는 화음사상이 궁극적으로는 일치한다고 보았습니다. 스님은 부처님의 말씀은 교가 되고 조사의 마음으로 전한 것은 선이 되었다. 부처님의 말씀과 조사의 마음이 서로 어긋나지 않거늘 어찌 그 근원을 궁구하지 않고 각기 익힌 것에만 집착하여 부질없는 쟁론을 일삼으며 헛되이 세월을 보내는가 라고 말씀하시면서 선과 교가 궁극적으로 다르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수행에 있어서도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는 정해상수를 주장하여 선과 교 어느 하나에만 치우치는 것을 경계하였습니다. 교만을 강조하는 것을 문자만 찾는 미친 지혜라고 비판하였고 참선만을 강조하는 것을 헛되게 침묵만 지키는 어리석은 선이다. 이렇게 비판하였습니다. 교학에만 집착하면 이것저것 가리는 분별하는 마음에 사로잡혀서 견성성벌의 깨달음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참선에만 치우치면 헛되이 앉아 졸기만 하거나 약간의 깨달음을 얻더라도 그 깊고 얕음을 알지 못하기 쉽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선과 교를 따로 나누어 보지 말고 부처님과 조사의 가르침을 바로 이해하여 참선하는 정해상수가 필요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율의 실천 또한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스님의 저술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권수정의 결사문, 간화결의론, 진심직설, 개초심확인문, 화엄론조료 등등이 있습니다. 이 수심결은 깨침과 따끔을 의지한 수심의 문제를 간단 명료하게 밝히고 있는 명제입니다. 수심결은 모두 5550 환자에 불과한 비교적 짧은 저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에 일찍부터 소개되어서 공부한 이들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일례로 근대의 고승인 하남스님은 수심결을 읽다가 호련히 깨침을 얻었다고 하였고 대만의 세계적인 석학 오경웅 박사 역시 자신의 저서 선의 황금시대를 쓸 때 수심결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수심결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자리를 환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불교 경제인이 그르 하듯이 수심결도 서분, 정정분, 유통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요즘 말로 하자면 서론, 본론, 결론과 같습니다. 서론에 해당하는 서분은 총 299자로 수심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론에 해당하는 정정분은 4416자로 전체 분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정분은 9개의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9개의 질문을 간단히 정리하면 대략 이렇습니다. 첫째, 만약 불승이 몸에도 있다면 왜 나는 보지 못하는가? 둘째, 견성을 하면 신통변화를 나타내야 하는데 어째서 요즘엔 신통변화를 나타내지 못하는가? 셋째, 도노와 점수의 뜻을 설해 달라. 넷째, 어떤 방편을 써야 한 생각을 돌이켜 자성을 깨우칠 수 있는가? 다섯째, 중간 및 하열한 근계를 위해 다시 설명해 달라. 여섯째, 어떤 것이 공적 영지한 마음인가? 일곱째, 왜 깨친 뒤에도 점수가 필요한가? 여덟째,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아홉째, 자승정혜와 수상정혜는 어떻게 다른데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유통분은 서분의 3배가 넘는 약 936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금생에 제도하지 못하면 다시 어느 생을 기다려 제도할 것인가? 라고 하시면서 게으르거나 물러나지 말고 힘서 닦을 것을 간절하게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힘서 닦으면 어려운 수행도 점차 어렵지 않게 되어 공덕행이 저절로 진척될 것이다. 라고 하시며 우리들의 실천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수심결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수심의 나침반입니다. 스님은 유통분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님의 저서 수심결이 제시하는 수심은 본래의 부처인 우리의 마음자리를 분명히 깨쳐서 생활 속에서 밝게 드러내어 일체의 모든 생명을 향한 동체의 대비를 실현하는 길입니다. 수심결은 참나를 찾고 실현하는 자기 실현의 가장 직접적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생들은 밖으로만 치달리는 괴로운 윤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수심결은 중생의 삶을 참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친절하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심결에서 보이는 이러한 자기 실현의 과정은 중생 제도의 보살행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참나를 상실한 우리는 탐욕을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경쟁과 그칠 줄 모르는 욕망이 이 세상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자생이 청정해야 세계가 청정해집니다. 참나에 대한 투철한 깨칭과 이타행의 실천이 오늘날 우리들이 할 일이며 수심결에서 제시하는 수심의 길입니다. 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계략적인 수심결의 개요와 보조스님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했습니다. 본 강의는 원문을 읽고 그 다음에 한글로 번역된 내용을 같이 읽은 뒤에 해설을 붙이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문에 대한 현토는 타너스님의 현토에 따라서 현토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글 번역은 보조스님 사상연구의 권위자이신 강근기 교수님의 한글 번역을 많이 따를 계획입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수심결 첫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